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려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상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같은 기쁨 주시네 황명한 해방 명란한 저 갈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밑은 더 찬란하여 장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극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비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환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산재사 그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재사 그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에 산재사 그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대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사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원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아와 구원의 이르되 그 구원의 이를 지하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았던 자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12장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이런 삶을 살 것을 권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대회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1절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구원받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곧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임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우리의 제약을 위하여 십자가에 목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갈지 예 우리도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거짓말하는 자다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가 곧 이웃을 사랑한다 내 형제를 사랑한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지체들을 주시고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던 겁니다 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거짓이 없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이 말씀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위하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한 척해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위하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개어지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서로 주를 섬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율법사가 주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어떤 개념이 가장 큰 개념입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쓰여졌느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개명이여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주님이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개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한 그릇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1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 없어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 다이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구원 받았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느냐 14절 이하에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내 체하며 스스로 지혜에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옥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와 신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라 악에게 찌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은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12장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나로 새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참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이제 5월을 시작하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세계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과 연기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어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원리가 되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바로 새기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 앞에 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앞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시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시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바피하는 자를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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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하지 말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박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옥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던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안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오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거두어 가시고 다시금 정상적인 또 일상의 생활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사건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출발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속수무책이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추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맡기며 남은 생을 사랑하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가정이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의 선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많은 것이 끊겨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할 진대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각절의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누리며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정부에 풀어주시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급에 있습니다 그러나 함제도 같이 모당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주시되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속에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들도 주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육가탄 이사바이갑게 틀궁 또 스틸페지아 플라이덱 알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가탄 반도 하나님이 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복된 교회들 댁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방방곡곡의 죄보금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걸음걸음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다시금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영적 기도의 뒷받침 속에서 감당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머리들까지 새신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용감 받아 주옵소서 연료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확진자로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 취해 거룩한 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수많은 의료진들 또 방역단들 공무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갓난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모든 불의의 세계에서 하나님 승리케 하옵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세원약의 온 성덕을 가정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항상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윤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을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흘에 늘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신을 자연스럽게 기도하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